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파고다에서 기초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조경연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있는 기초 중국어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저희 파고다 기초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입문 1단계에서는 성조 그리고 발음, 기본 어순을 배우는 정말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입문 1단계가 끝나고 나면 입문 2단계에서는 저희가 배웠던 기본 어순에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를 추가해서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만드는 입문 2단계,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문 2단계가 끝나고 나면 초급 1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시제나 그 다음에 문법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회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초급 2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려운 보어들과 문법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중국인과의 대화가 원활히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렇게 1, 2, 3, 4단계로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기초 중국어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중국어는 주술목, 기본 어순이 주술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먹는다 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워, 치, 미앤빵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는 맥주를 마신다, 이거 또한 기본 어순이죠. 주술목으로 돼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워, 흐, 비, 지, 오 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기본 어순으로 된 문장 나는 본다 책을, 이거 또한 주술목 기본적인 어순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워, 칸, 휴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기초 입문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이 저희가 빵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책도 보는데 맨날 빵 한 개 먹을 수도 없고요. 책을 한 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데 밥을 두 그릇 먹어. 나는 빵을 먹는데 빵을 세 개 먹어. 책을 보는데 책을 다섯 권 봐.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입문 2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두 개 먹어, 다섯 개 먹어 하기 전에 숫자를 1부터 10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1부터 10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1부터 5까지 읽어보면 1, 2, 3, 4, 5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6부터 10까지 읽어보면 6, 7, 8, 9, 10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숫자, 그죠? 저희가 웬만한 중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아는 숫자 1부터 10까지였고요. 저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딱 다섯 개만 보고 들어갈게요. 저희 맨 위에 있는 한 개, 두 개, 한 명, 두 명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양사고요. 아우 저희 개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으어 발음 넣어서 그어 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숫자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세 개라고 하죠? 중국어도 똑같이 숫자 3 넣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싼 거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희 숫자 3은 이렇게 쓰셔서 아우 저희 세 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싼 거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희 밑에 있는 한 잔, 두 잔, 한 컵, 두 컵은 저희가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실 때 저희 그 컵으로 된 음료를 셀 수 있는 양사고요. 아우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일성으로 빼이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빼이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숫자 앞에다가 넣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숫자 3, 싼 넣어서 세 잔 하면은 싼 빼이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희 책을 볼 때 서적을 재는 한 권, 두 권, 사전 한 권, 두 권 하는 권 같은 경우는 저희 뺀 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은 넣어서 번 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책 한 권, 두 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번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숫자 3 넣어서 세 권 읽어볼게요. 싼 번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희 밑에 보시는 단어는 몇 이라고 해서 저희 중국어에서도 의문대사가 있고요. 이 지 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숫자를 물어볼 수 있는 의문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는 무조건 이 숫자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 지 라고 넣어서 지거 라고 하면 정말 쉽게 몇 개라고 물어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다음 마지막 둘 이라고 나와 있는 발음 한번 읽어볼게요. 량 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저희 한국에서도 이가 있고 둘이 있잖아요.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하다가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숫자 이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고 가면은 저희 량 같은 경우는 둘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사 앞에서 단독으로 숫자 이가 쓸 때는 량 써주셔야 되고요. 한국어에서도 두 개 두 잔 두 명 두 컵 이런 형식으로 나가잖아요. 중국어도 똑같아요. 무조건 양사 앞에서 숫자 이가 단독으로 쓰인다. 량 써주시면 되고요. 숫자 이 같은 경우는 R 한국에서도 숫자 셀 때 1, 2, 3, 4 라고 할 때 핸드폰 번호 할 때 0102 이렇게 시작할 때는 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그러면 숫자 12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이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10, 10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에서 12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똑같이 22도 많이 물어보시죠. 22도 이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22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22 같이 한번 발음을 해보면 22 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쓸 때만 R 숫자 이가 단독으로 양사 앞에서 쓸 때는 량 써주시면 되고요. 저희 아까 방금 배웠던 한 개 두 개를 나타내는 그어를 쓸 때 그럼 두 개라고 할 때는 R 그어 중국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문법이고요. 량 써서 량거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두 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량거 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중국어에서 빵 세 개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한국에서는 여기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맥주 한 병 주세요. 소주 한 병 주세요. 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모든 목적어 그 명사는 뒤로 가게 돼 있고요. 저희가 외우실 거는 숫자, 양사, 명사 해서 수, 양, 명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어는 무조건 세 개의 빵, 세 권의 책, 세 잔의 커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병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세 개의 빵 해서 싼 거 미앤빼 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싼 거 미앤빼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희 그 다음 같이 한번 보면 빼이 배웠죠. 앞에서 한 잔, 두 잔, 컵으로 된 음료를 제일 때 쓰는 양사 비지어 하면 맥주 숫자 5를 넣어서 다섯 잔의 맥주라는 뜻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 빼이, 비지어 저희 여기서 송조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저희 앞에가 삼성이고 뒤에가 일성일 때는 변화가 돼서 반삼성, 그 다음 일성 빨리 발음하시면 돼요. 우, 빼이, 비지어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어 같이 한번 볼게요. 저희 앞에서 번 책을 세는 양사 한 권, 두 권이었고요. 쇼 하면 한국에서 보는 책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넣어서 6, 숫자 6이죠. 여섯 권의 책, 중국어로 랏어반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랏어반수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렇게 문법을 배웠으니까 문장에 한번 넣어봐야겠죠. 저희 아까 나는 먹는다 빵을 워치 면바오 그 앞에다가 저희 숫자 양사 명사 생각해서 빵 세 개 산거 면바오 넣어서 나는 먹어 세 개의 빵을 주술무근 유지하면서 목적어만 길어지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빵 세 개를 먹는다 읽어볼게요. 워치 싼거 면바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워치 싼거 면바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 하나 볼까요. 저희 나는 맥주 세 잔을 마신다. 아까 잔이라는 양사는 빼이 였고요. 맥주가 비지오 저희 숫자 3은 다 하시듯이 싼 해주시면 되고요. 숫자 양사 명사 순이에요. 싼 빼이 비지오 넣어서 문장으로 나는 마셔요 세 잔의 맥주 주술무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워허 싼 빼이 비지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워허 싼 빼이 비지오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마지막 문장 딱 하나 남았어요. 아까 했던 나는 본다 책에 워칸 수에다가 목적어에다가 두 권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 두 권이니까 랄 쓰지 않고 랭 쓰셔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워칸 랭번 수 해서 두 권의 책 숫자 양사 명사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워칸 랭번 수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법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면 저희 문장으로는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죠. 저희 축구에서 아까 숫자 몇이라는 의문대사 지 지의 자리는 무조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너 빵 몇 개 먹어? 나 빵 세 개 먹어. 너 맥주 몇 잔 마셔? 나 맥주 세 잔 마셔. 너 책 몇 권 봐? 나 책 두 권 봐. 이런 형식으로 저희 지 숫자 부분에 넣어서 같이 한번 응용해볼게요. 중국인이 물어봐요. 너는 빵 몇 개를 먹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니 치 지거 면바오 다시 한번 니 치 지거 면바오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이 숫자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문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요. 숫자 부분만 중국은 의문대사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나는 빵을 세 개 먹어 중국어로 워치 싼 거 면바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워치 싼 거 면바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 맥주 몇 잔 마셔 라고 해서 숫자 부분에 똑같이 의문대사 지 들어갔어요. 문장으로 니 허 지 베이비 지옥 읽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 들어갔기 때문에 문장 마지막에 물어보는 마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많이 들리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희 앞에서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대사 나왔기 때문에 절대 마 묻지 않아요. 두 번 물어보지 않아요. 너 맥주 몇 잔 마셔 다시 한번 니 허 지 베이비 지옥 숫자 부분만 바꿔서 대답해주시면 돼요. 나는 맥주 세 잔을 마셔 숫자 싼 넣어서 읽어볼게요. 워허 싼 베이비 지옥 다시 한번 워허 싼 베이비 지옥 읽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 문장 저희도 책 몇 권 보니 저희 숫자 부분에 지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니 칸 지 베이비 지옥 다시 한번 니 칸 지 베이비 지옥 똑같이 숫자 부분만 바뀌면서 대답해볼게요. 나는 책 두 권을 봐 저희 성조 주의하시점 삼성 삼성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삼성 이성 처리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반삼성 처리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워 칸 량 반 수 다시 한번 워 칸 량 반 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 수업이었고요. 제 수업 어떠셨나요? 발음부터 회화까지 꽉 잡아드리는 기초중고어 회화 수업이 강남 파고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 조경영 강사를 강남 파고다에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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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